화성만의 볼거리 볼거리와 함께하는 체험 보라이어티 착한 하루 저는 화성의 정신 MC 권경근입니다 박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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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십니까 저는 화성인 둘째 최장신을 맡고 있는 한 정엽이라고 합니다 저는 막내 최간동의 화성인 22살 최종호입니다 와 우리 막내 네 막내입니다 저희가 온 이곳이 어딜까요? 박물관이 아닐까 박물관 박물관 박물관이 아닐까 싶어요 아까 뭐 관광버스 이런 거 아 관광버스 여기 관광객들도 되게 많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괜찮을 것 같은데 맞는 것 같아요 바로 이것은 공명알 화석집 공명알 화석집 공명알 화석집 아 일단은 제가 못들어서 뭐하는지 못들어서 뭘 해야 될까요? 네 뭐하는거에요 뭘 해야 될까요? 네 좋습니다 일단 뭐 얼굴이 저희는 명품이기 때문에 많이 잘 나오지 않을까 생각해보는데 한번 출발해볼까요? 예 다 같이 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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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오 땀나 땀나면 이쁘게 안 나오는데 적어도 형은 못 이기는데 쟤는 이겨요 예뻐 찍다보면 괜찮은게 걸릴 수 있거든요 저 나올 각이 아니잖아요 저 호흡 올판에서 뭘 찍어요 이 정도면 될 것 같은데 아 인생 뭐 있나 형 아 끝나네 끝났어 아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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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제 빨리 와요 저거 뭐야 저거 봐 저거 봐 저거은 지난 것 같아서 아유 막 뛰어오는 거 봐 자 그럼 일단 제가 저기 맛을 일단 먼저 볼게요. 1등 했으니까 홈쇼핑으로 한번 갈까요? 여러분 제가 송산 포도즙 송산하면 화석이 유명한데 이 땅에서 자란 포도 한번 마셔보겠습니다. 포도 내가 여기까지 남은 것 같아요. 아 정말 남았어요. 형님 저 사랑합니다. 이거 너무 맛있어가지고 내 얘기 다시 생겼어. 아 뭐야 이게 여기 여기 드디어 바지락 칼국수 바지락하면 바지락 칼국수 자 이제 우리가 드디어 병뚜껑 멀리지기 너부터 해 간다 아니 이러면 자동 된 거 알죠? 대충이네 그래도 우리 회원을 내야 하자 아 알겠습니다 저 테이블 반은 지나자 반은 지나야 돼 반은 지나야 돼 힘이 안 돼가지고 액션 정하세요 싸늘하다 가슴에 비수가 날아와 꽂힌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라 손은 눈보다 빠르니까 아아아아악 아아아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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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절대요 안 하고 싶어요 오케이 자 진짜 너무 맛있어. 어떻게 돼? 어떻게 돼? 대박이다. 대박 진짜로. 화성만의 볼거리와 몰코리와 함께하는 체험 보라이티 착한 하루! 오늘 어떠셨어요? 저는 되게 저희 갈대밭도 가보고 정만대도 한번 가보고 제가 부를 수 있는 여유로운 생활을 오늘 많이 부를 수 있는 것 같아서 정말 진심으로 좋았어요. 좋았어요. 좋았습니다. 그리고 우리 저도 맛있는 거 많이 먹고 병치도 좋은데도 알아내서 여자친구 생기면 꼭 다시 올 거예요. 그렇습니다. 그리고 저도 오늘 우리 두 분과 함께할 수 있어서 너무 정말 착한 하루,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. 다음에 또 뵐 수 있기를. 오케이. 다음에 또 뵐 수 있기를. 그렇습니다. 이곳에는 공룡알이 있고 화지락이 있고 전망대가 있는 아 공룡 화석지로 오세요. 후!